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성경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0단계 신토의 기본서 레슨 6가 되겠고 여러분 교재에서는요 140페이지부터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 10 해서 11차 내용이 되겠고요. 오늘은 권유, 제안 의문문, 요청 부탁 의문문을 가지고 함께 공부할 건데 말 그대로 여러분 권유하고 요청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권유나 제안한다면 제가 뭐 뭐 해드릴까요? 라고 제시를 하는 걸 우리가 권유 또는 제안이라고 하고요. 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뭐 뭐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상대방에게 도움을 청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바로 요청 또는 부탁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먼저 권유 제안부터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여러분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쉐도잉도 하지 마시고 일단 앞부분을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런 문구가 나오면 이건 바로 권유나 제안이구나를 듣기로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먼저 들어주십시오. 권유 제안입니다. 자 귀로 듣고 저보지 마시고 뒤에 있는 문장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앞부분 좀 잘 들어주십시오. 뭐가 들리세요? Would you like me 하면요? Would you like me 하면 너는 나를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뒤에 나오는 2플러스 동사를 해드릴까요? 라는 제안이에요. Would you like me? 다 같이 시작. Would you like me? 다시 한번. Would you like me? 하면 제가 뭐 뭐 해드릴까요? 라는 뜻이에요. 동사만 바꿔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시작. Would you like me to help? 오케이. 여기서는요. Would you like me to? 해놓고 뒤에 동사가 나오면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오지랖 넓게 제가 뭐 뭐 해드릴까요? 라고 할 때 Would you like me to? 동사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Would you like me to organize? 하면 제가 좀 organize 해드릴까요? 정리정돈 해드릴까요? 뭐를? The stockroom 비품실을 이라는 바로 제안이었어요. 됐죠? 자, 두 번째 거 들어갈게요. 내용부터. 쉽죠? 다 같이 시작. How about. 오케이. How about 말고 모두 있다. What about. What about 또는 how about은 제가 앞에서 설명 드렸었죠? WH 퀘스천 할 때 유일하게 WH 퀘스천 중에 세 가지만 Yes, sure, of course, 가 가능하다. 그 중에 하나가 권유 제안인 What about, how about 또는 why don't you 구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how about, stopping for a break 하면 잠깐 쉬기 위해서, 휴식을 갖기 위해서 쉬었다 가는 게 어떨까? 우리가 how about으로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권유 제안 세 번째. 귀로 듣고 입술 움직이고 Would you care for anything else this evening? Would you care for anything else this evening? 오케이. Care for. 아주 자주 나오진 않지만 기억해 두세요. Care for 하면 원하다, 좋아하다. 그래서 혹시 오늘 밤에 다른 거 더 필요하신 거 있으십니까? 주로 레스토랑 배경으로 손님이 식사를 다 하셨는데 뭐 디저트가 필요하실 수도 있고 커피가 필요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Would you care for anything else tonight? 이렇게 물어본다면 더 필요하신 거 없으십니까? 라는 제안 또는 권유가 되겠죠. 네 번째 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 Number four. Do you want to see a play tomorrow night? Do you want to see a play tomorrow night? 들리세요? Do you want to see a play tomorrow night? 오케이. Do you wanna see? Do you wanna see? 하면은 당신은 원하십니까? 2 플러스 동사하시기를 이란 뜻이에요. Do you wanna see a play tomorrow night? 그 뜻은 정말 너는 영화를 보길 원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당신한테 같이 영화를 보자고 제안할 때 우리가 Do you wanna? 라는 표현을 씁니다. 얘는 무난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다섯 번째도 권유 제안. I think you should try a shorter haircut this time. I think you should try a shorter haircut this time. I think I think 여기까지 I think 내 생각에는 말이다 I think you should try You should try 어때요? 평서문이에요. 평서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를 쓸 수가 있다? 내 생각에는 네가 이거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권유할 때도 평서문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권유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I think you should try 다시 한 번 시작 I think you should try You should try 발음 길게 하지 마시고 I think you should try You should try 이렇게 자꾸 연습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당신은 몸하는 게 좋겠다 시도하는 게 뭐를? 좀 짧은 헤어컷을 이번에는 이라고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6번 한 번 같이 들어보시죠. 6번입니다. 여기까지 시작 Why don't you 친숙하시죠? 얘는 그래서 What about? How about? Why don't you? Why don't we? Why don't I? 제가 뭐뭐 해드리는 게 어떨까요? 너 뭐뭐 하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제안할 때 쓰는 말이죠. So why don't you take the morning flight to New York 하면 아침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가는 게 어떻겠니? 라고 제안하는 거 오케이 질문 Can I give you a hand with that box? 워낙 많이 나옵니다. Can I give you a hand with that box? Can I give you a hand Can I give you a hand 스스로 입술 움직이고 Can I give you a hand 다 같이 Can I give you a hand 말 그대로 내가 너에게 손 하나를 좀 줄까 라는 뜻이에요. Can I give you a hand 그 뜻은 제가 도움 원조를 좀 드릴까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상자에 도움을 드릴까요 그 뜻은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제안하는 거죠. Can I give you a hand Can I give you a hand 8번입니다. Do you want me to get you some coffee? Do you want me Do you want me 1번하고 똑같아요. 1번에 Would you like me 는 좀 더 공손한 말 높으신 분들한테 Would you like me to 하면 제가 뭐뭐 해드릴까요 라는 뜻이고 친한 사이에는요 Do you want me 너 나를 원해 나를 사랑해 가 아니라 Do you want me to 동사 Do you want me to get you some coffee? Do you want me to get you some coffee? 1번과 8번은 같은 맥락인데 이게 존칭이냐 아니면 친한 사이냐 그 차이가 되겠죠 8번이었고 9번 Let's reschedule our meeting Let's reschedule our meeting 쉽죠 뭐뭐 합시다 라는 let's 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요 여러분 교재 149페이지에 있는 연습훈련을 제가 듣기로써 같이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문장만 읽는 것보다는 좀 듣기 연습을 시켜드리고자 같이 해봤고요 이유는 워낙 많이 나와요 권유 제안이 실제로 25문제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연습을 시키고자 이론 설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자 답변도 같이 배워야겠죠 당연히 제가 뭐뭐 할래요 라고 제안을 했다면 상대방은 그거에 대해서 수락하는 답변도 있고 거절하는 답변도 있을 겁니다 뭐뭐 할래요 그랬더니요 That's a good idea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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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That would be great 좋지 That would be great 또는요 Sure why not Why not 뜻은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Sure why not 또는요 I'd love to 아우 기꺼이 정말 좋죠 라는 답변이 되겠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제가 뭐뭐 해드릴까요 라고 제안을 했을 때 아우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공손하게 해야겠죠 이럴 때 우리가 manage라는 동사를 써요 그래서 thanks but I think I can manage it 나면 제가 혼자 그럭저럭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뜻 되겠고 또는 thanks but I think I can handle it handle이 뭐냐면 명사로서는 손잡이지만 동사로서는요 처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I can handle it 그렇다면 제가 혼자 이것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가 있고요 제 3의 정답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아 써니가 지가 한다던데 뭐 이렇게 이런 게 좀 고난도죠 그래서 써니 said should do it should do it should do it 이게 아니라 should should do it 해서 그 써니가 한다고 말을 하더라 이렇게 제 3의 정답도 있고요 자 또 상대방이 뭐 하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을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잠깐 쉬었다 하는 게 어떨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음 let's finish this first 이게 거절하는 거죠 이것부터 일단 끝내고 우리 쉬자 뭐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어떨까요 let's finish this first 일단 이것부터 한 다음에 커피 마시자 이럴 때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겠죠 또 더 드시겠습니까 얘도 많이 나와서 제가 예문을 갖고 온 건데 더 드시겠어요 would you care for anything else tonight 그랬더니 아 배 터지겠어요 배가 너무 불러요 뭐 이런 거 그래서 I've had enough 또는 I have I've had plenty 하면은 plenty가 충분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 제가 벌써 충분히 많이 먹었으니까 됐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권유 제안 의무문에 대해서 유형을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 요청과 부탁은 좀 쉬워요 말 그대로 가장 많이 쓰는 건 뭐 can you could you would you 이렇게 부탁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자 첫 번째 can you 또는 could you 두 번째 거 중요합니다 would you mind 동사의 ing mind는 뒤에 투부정사가 절대 못 와요 rc 간에도 배울 거지만 rc lc가 다른 게 아니라 둘 다 영어잖아요 그래서 입에 붙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would you mind 동명사 would you mind if 주어 동사 okay would you mind taking a look at my report take a look take a look 수고로서 어떤 뜻이 있다 보다 검토하다라는 뜻이에요 take a look 그래서 혹시 제 보고서 한 번만 좀 봐주시면 당신 mind 마인드 싫으십니까 라는 뜻이죠 마인드가 거립교하다 싫어하다 거든요 그래서 너 싫으냐 내 보고서 한번 봐주면 이런 뜻 자 세 번째 친한 사이에 또는 do you mind 로 물어봐도 상관이 없는데 뒤에 if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do you mind if 주어 동사 또는 공손하게 would you mind if 주어 동사 둘 다 쓰입니다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제가 창문 좀 열면 당신 싫으세요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얘도 역시나 요청 또는 부탁되겠죠 아까 앞에서도 했었는데 can you give me a hand 제가 당신에게 손을 좀 드릴까요 였죠 이번에는요 can you give me a ride 하면 요청하는 거잖아 can you give me a ride 저에게 탑승을 좀 주시겠습니까 즉 태워주실래요 라는 표현이에요 요청 can you give me a ride to 목적지 can you give me a ride to the airport 하면 공항까지 저 좀 태워다 주시겠습니까 다섯 번째 would you fill out this form 하면 이것 좀 좀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would you fill out fill out 하면 작성하다 그래서 이 양식서 좀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가 되겠죠 자 이렇게 질문 유형이 있다면 답변 유형도 같이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아 답변입니다 첫 번째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래요 대부분 뭐 승낙할 때도 있고 사정이 있어서 거절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I'd be glad to 또는 I'd be happy to 하면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도와주는 거죠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자 다 같이 시작 I'd be glad to 다시 한번 I'd be glad to 자 해피 도서 시작 I'd be happy to 다시 한번 I'd be happy to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 두 번째 아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제가 금방 갈게요 제가 금방 갈게요 뭐라고 한다 I will be right there I will be right there 자 두 번만 빨리 시작 I'll be right there I'll be right there 오케이 또는요 저 이거 좀 도와주실래요 하고 누가 부탁했더니 어 잠깐만요 1분만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갈게요 그럴 때도 우리가 이런 말을 쓸 수 있죠 자 3번 I will be with you in a minute I will be with you in a minute 자 두 번만 빨리 읽자 다 같이 시작 I'll be with you in a minute 다시 한번 I'll be with you in a minute 두 번 갖고 부족해요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같이 반복을 못하지만 여러분 계속 입에 붙여서 그 사운드가 귀에 익숙해져야 돼요 아셨죠? 자 네 번째입니다 거절 I'm sorry 브라브라브라 I'm afraid 브라브라브라 무슨 말이냐면 저 좀 도와주실래요? 아 사실은 제가 너무 죄송한데 지금 회의를 가야 돼서 등등등 이럴 때 우리가 앞부분에 뭘 달고 오냐면 sorry 또는 유감스럽지만 I'm afraid 를 달고 이유가 뒤에 나와요 또는 어떻게 나오냐면 thanks 감사합니다 but 하지만 사실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해서 거절을 좀 할 때도 있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아까 would you mind taking a look at my report 앞에서 배웠었죠 그러면 거절을 할 수가 있겠죠 I'm sorry 거절이 아니라 승낙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라고 승낙하냐면 당신 싫으세요? 아니요 저는 전혀 싫지 않습니다 그 뜻은 제가 얼마든지 기꺼이 당신의 보고서를 검토해 드릴게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no I don't mind 전혀 at all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제 영어권에서는 말을 자꾸 자꾸 짧게 하다 보니까 이 문장조차 짧게 하느라고 not at all 만 나올 때도 있고 또는 no not at all 만 나올 때도 있고 또는요 no I don't mind at all 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됐죠? not at all 은 I don't mind at all 의 축약이라는 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교재의 앞부분에 다 정리가 돼 있는 걸 제가 요약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오늘 기타 의문문 요청 제안 부탁 이런 거에 권유 가지고 공부해 봤고요 이제부터 실전 테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없어 152페이지 봐주시고요 혹시 그 사이에 재빨리 답본 건 아니죠 여러분들 자 1번부터 25번까지 25개를 실전처럼 풀어보겠습니다 준비됐으면요 휴대폰 같은 거 보지 마시고 들어가죠 number 1 why don't I confirm the meeting time with Miss Moreno a thanks that would be great b down the hall c a little earlier than that number 2 could you give me the blueprints for the Kelsey building project a it looks like they will b an apartment complex c i think Kevin has them number 3 what about postponing the meeting until after lunch a let me check my schedule first b my client is allergic to seafood c that's my favorite restaurant number 4 should we finish the last report tomorrow a look in the drawer on the right b i'd rather i'd rather do it today c we can always order more number 5 why don't we order some more chairs for the lobby a she's sitting in the reading room b i'll do it later c would you mind filing these reports a sure once i send this email b the shipment should arrive any minute now c the workshop was very informative number 7 would you like to get some coffee after work a sure how about at 5pm b 20 copies please c no it was before that number 8 i'd like to apply for a library card a is it available this evening b ok please fill out this form c he borrowed some books number 9 let's turn on a fan to cool down the room before our meeting a no it's a right turn b yes it's very hot in here c maybe i'll bring my van number 10 can you pick up mr. cohen at the airport this afternoon a yes i picked the smaller one b i'm afraid i'll be in meetings all day c the airport is on lake drive number 11 could you come in to take your vision examination this wednesday a no at four o'clock sharp b i had a higher score c i'll be visiting one of our factories number 12 will you take june to the next engineering conference a no in may b sure that's no problem c i don't think it's over yet number 13 could you make the delivery a day earlier a i might be able to b i haven't seen him lately c no it's a chair number 14 may i suggest a few changes to the presentation a that's too large b just a few minutes ago c i'd be glad to consider your ideas number 15 could you hold my umbrella while i look for my bus pass a it's the third stop b sure i'll take it c i missed it number 16 should we contact mr hopkins directly a his secretary is easier to reach b turn left at the intersection c when was that number 17 could you schedule a luncheon for this weekend a okay who should i invite b i heard that too c on the board of directors number 18 could you take these office supplies to the purchasing department a that's on the fourth floor right b we just received the official confirmation c he opened a savings account number 19 hi i would like to cancel my hotel reservations for next week a may i have your name please b this table is reserved c all the rooms are booked number 20 i'd like to interview ms sanchez for an article i'm writing a it's on page 7 of the business section b are you the reporter from city news c no she hasn't received them yet number 21 would you like to review the sales figures sometime today a i think they have a great view b i'm free this afternoon c oh is it on sale number 22 let's put flower arrangements in the event hall a i've already made my seating arrangements b yes they'll look nice with the table cloths c he's a wonderful gardener number 23 would you make 50 copies of this schedule please a i'm scheduled to go now b of course c that's too much caffeine number 24 could you add my name to the company directory a how much would you like b no i took a different route c louise can do that for you number 25 i can help organize the employee directory on your desk around 3 p.m a sure i can review your files if you want b yes make sure your desk is nice and tidy c thanks but i think i can manage it 수고하셨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고요 1번 1번의 a 2번 c 3번 a 4번 b 5번의 b 6번 a 7번 a 8번 b 9번 b 10번의 b 11번 c 12번 b 13번 a 14번 c 15번 b 16 a 17번 a 18번 a 19번 a 20번 b 21번 b 22 b 23번의 b 24번의 c 25번의 c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가지신 분 계세요 아직 시험을 한 번도 안 보셨는데 와 시험장 가면 a가 되게 많나 봐 주르르르 다 a인데 난 모르면 a 찍어야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셨죠 이거는 이제 이 문제집의 저자의 스타일인 것 뿐이지 뭐 시험장 갔는데 전부 다 a고 전부 다 b 이런 건 없고요 여러분들 실력을 다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갑자기 또 높아심에 말씀드렸고요 하나씩 들어갈게요 1번부터 들어갑니다 집중해 주시고 역시나 접오지 마시고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뭘 해야 된다 내용을 충분히 듣고 나도 모르게 입술이 움직이고 나도 모르게 딕테이션 같이 들어가면서 내용 정리 자 들어가죠 1번 맨 앞에 뭐가 나와요 아까 배웠던 거 why don't I 하면 제가 뭐뭐하는 게 어떨까요 라는 제안되겠죠 why don't I 동사 why don't I confirm the meeting why don't I confirm the meeting 됐죠 제가 그 미팅을 한번 confirm 확인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thanks that would be great thanks that would be great 정말 좋죠 그러면 야 당신이 해준다면야 답은 a번 되겠고요 b down the hall down the hall 자 해석 down the hall excuse me where is the restroom excuse me where is the restroom 실례합니다 화장실이 어디에 있나요 down the hall 복도를 따라 쭉 가시면 돼요 복도 h-a-l-l hall 이라고 합니다 down the hall a little earlier than that a little earlier than that would you like to meet at three o'clock a little earlier than that 그것보다는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좋겠는데 가 되는 거예요 ok a little earlier than that 그래서 that 그것보다는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좋겠다 지금 질문 자체가 우리 3시에 만날까 4시에 만날까가 아니라 내가 미팅을 좀 확인해 볼까 라는 뜻이었으니까 정답은요 당연히 a번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 꺼 들어갑니다 자 두번째 꺼 들어갑니다 number two could you give me the blueprints for the kelsey building project could you give me the blueprints could you give me the blueprints 블루프린트는 청사진이란 뜻이에요 블루프린트 청사진 설계 도면 같은 거 자 다시 한번 could you give me the blueprints 됐습니까 could you give me 하면요 부탁 저에게 좀 주실래요 뭐를 청사진을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 0단기 회사가 우승할 것 같지 않니 마치 그들이 그렇게 할 것처럼 보인다 이럴 때 쓰는 말이니까 지금 질문 자체가 can you give me the blueprints 청사진 좀 저에게 주실래요 에 대해서는 답이 될 수가 없죠 an apartment complex an apartment complex an apartment complex 아파트 단지 complex 하면 단지란 뜻이에요 government complex 하면요 정부 청사에 말하는 거고요 apartment complex 하면 아파트 단지를 말하죠 정답은 c I think kevin has them could you give me the blueprints could you give me the blueprints I'm sorry I don't have it 어 미안 내가 없어 없어서 너에게 줄 수가 없어 누가 가지고 있다 I think kevin has them I think kevin has them I think kevin has them 그래서 그 청사진은 kevin이 가지고 있단다 정답 2번에 c 번 되겠습니다 could you give me the blueprints for the kelsey building project it looks like they will an apartment complex I think kevin has them number 3 what about postponing the meeting until after lunch 귀로 듣고 what about postponing what about postponing 됐죠 또는 how about 또는 what about 해서 뒤에 동명사 왜냐하면 about가 전치사잖아요 위치가 앞에 놓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명사나 동사 주제에 명사 역할을 하고 싶은 동명사 ing 앞에만 옵니다 what about postpone 못 오고 what about postponing 연기하는 거 어떨까 what about postponing the meeting until after lunch a let me check my schedule first let me check my schedule first 아 그래 미팅을 점심 먹고 나서로 연기하자고 오케이 뭐 해도 되고 또는 oh I'm sorry I have a previous engagement 하면 미안 나 선약이 있는데도 가능하고 또 모두 가능해요 let me check my schedule first 그렇죠 일단 나 일정 한번 확인해 볼게 정답은 a 번 되겠습니다 왜 b가 오답이었을까 my client is allergic to seafood my client is allergic to seafood my client is allergic to seafood my client is allergic to be allergic to 하면 어디어디에 알러지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eafood에 알러지가 있다 see that's my favorite restaurant that's my favorite restaurant hey would you like to go to 영당길 restaurant that's my favorite restaurant 거기 내가 완전 좋아하는 곳인데 정답은요 그래서 a 번 되겠습니다 what about let me check my schedule 수고 하나 기억해 주세요 be allergic to 하면 뭐뭐에 알러지가 있다가 되겠죠 사실 저는 이 현강의 재미는 뭐냐면 수강생들이 가끔 먹을 걸 갖다 줘요 먹을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 토마토 토마토 같은 거 있죠 막 이렇게 막 토끼들이 먹는 거 갖다 주는 애들이 제일 얄미요 저는 천하장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뚱뚱한 애들 소세지 들어가 있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가끔 보면 아이들이 망고가 들어간 음료를 갖다 줄 때가 있어요 자기 딴에는 정말 선생님을 생각해서 갖다 줄 건데 되게 고마운데 민망한 거예요 왜냐면 주는 학생도 참 고맙지만 다른 학생들이 생각할 때 나도 갖다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가질까 봐 고맙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해요 그때 망고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날 죽이고 싶구나 왜냐면 I'm allergic to mango 사실 제가 망고에 알러지가 있거든요 보통 이런 말 하면 촬영장으로 음료도 보내고 하던데 농담이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거 4번입니다 이 사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should라는 조동사를 가지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should we finish the last report tomorrow a look in the drawer on the right look in look in look in the drawer on the right 야 그 사전 어디 있냐 사전 아 그러면 서랍에 오른쪽을 한번 쳐다봐 look in the drawer on the right look in the drawer on the right 오른쪽에 있는 서랍장을 한번 뒤져봐 지금 어디에 뭐뭐가 있니 해서 위치를 물어본 게 아니었고요 차라리 보고서를 내일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번은요 답될 수가 없었습니다 b i'd rather do it today i'd rather do it today 내일 하자고 아 사실은 i'd rather 동사 원형 들어가면요 뭐뭐하기를 선호하다 차라리 뭐뭐하기를 원하다란 뜻이에요 i'd rather 발음 뜻 기억해 주시고 i'd rather 동사 원형 i'd rather 동사 원형 i'd rather do it today i'd rather do it today 그냥 do it 이걸 오늘 했으면 좋겠다 뭘 내일까지 미루니 정답은요 b번입니다 should we finish the last report tomorrow i'd rather do it today c번 한번 들려드릴게요 we can always order more we can always order more 오케이 number five why don't we order some more chairs for the lobby why don't we order some more chairs for the lobby 들리십니까 why don't we order 여기까지 쓰자 why don't we order 제안이에요 거절해도 되고 승낙해도 되고 why don't we order more chairs 하면 더 많은 의자를 좀 주문하는 게 어떨까요 she's sitting in the reading room she's sitting in the reading room excuse me where is sunny she's sitting in the reading room 아 써니는 저쪽에 앉아있습니다 b i'll do it later i'll do it later okay but i'm busy right now i'll do it later 나중에 할게요 정답은 b번 되겠습니다 why don't we order some chairs 에서 의자를 주문하는 게 어떨까 오케이 i'll do it later 나중에 하겠습니다 정답 b c는 that's my favorite 아우 제가 좋아하는 거랍니다 오케이 6번 number 6 would you mind filing these reports would you mind filing these reports would you mind filing these reports would you mind filing would you mind filing would you mind filing file 명사 뜻은요 서류란 뜻이고요 동사 뜻은요 서류 철하다 정리 정돈하다 따란 뜻이 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would you mind filing 이 보고서들을 좀 정리 정돈 해 줄 수 있을까 서류 철 해 주는 면 너 싫으니 라는 뜻이에요 그러자 sure once I send this email sure once I send this email sure once I send this email 어우 물론이죠 제가 얼마든지 해드릴게요 일단 이것부터 하고요 뭘 한다 뭘 한다 sure once I send this email 네 이메일부터 보내고 나서 제가 파일링을 하겠습니다 정답 A번이고요 혹시 시험장에서 잘 모르겠으면 B번부터 the shipments should arrive any minute now the shipments should arrive any minute now the shipments should arrive any minute now 그 배송이요 곧 도착할 겁니다 지금 언제쯤 그 배송이 도착할 거냐 물어본 게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B번은 답이 될 수가 없었고요 C The workshop was very informative How was the workshop? How was the seminar? The workshop was very inform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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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익한이라는 뜻이죠 정답은 A번 되겠습니다 마무리 할게요 Would you mind filing these reports? sure once I send this email 오케이 Number 7 Would you like to get some coffee after work? Would you like to get some coffee? Would you like to get some coffee after work? 됐습니까? After work 그래서 퇴근한 후에 커피 한 잔 마실래? 라고 제안을 했어요 A Sure How about at 5pm? 5시에 만나는 건 어떨까? 정답 A번 되겠고요 B 20 copies please 네 커피의 함정 커피가 나와서 20부 부탁드립니다 C No, it was before that No, it was before that No, it was before that 자 언제 우리가 C번을 쓸 수 있을까요? 그 행사 날짜가 3월 3일이었나? 아니지 그 전이었었지 라고 할 때 우리가 선택지 C번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처럼 Would you like to get some coffee? 그러면 Sure How about At 5pm? 정도가 되겠죠? 자 8번 들어갑니다 I'd like to apply for a library card I'd like to apply for a library card 저 뭐뭐 하고 싶습니다 라고 상대방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A Is it available this evening? Is it available this evening? 생동마드인데요? Is it available this evening? Is it available? 그것이 이용 가능합니까? 오늘 밤에 질문이 뭐였습니까? 질문이 저는요 도서관 카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밤에 이용 가능한가요? 답될 수가 없고요 B 이것부터 작성하십시오 정답은 B번 되겠죠 사실은 강사들은 너무 쉽게 말하는데 학생분들 중에 300점 초반대나 한 320점까지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 질문이 기억이 안 나요 질문을 딱 듣고 질문을 해석하려고 하는 순간 선택지가 바로 나오니까 질문 자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참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강에서는 월초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하죠 선생님 저는 파트2를 잘하고 싶은데 질문이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랬는데 월말째는 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들려요 그게 그래서 누구나 겪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와 난 도통 질문이 기억이 안 나 하시는 분들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겪는 과정이니까 조금만 좀 버텨주시면 이런 고민했다는 것조차 잊게 되실 겁니다 아셨죠? 자 8번 정답은 B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9번 제안 됐습니까? 자 Let's turn on the fan 하면요 바로 선풍기를 켜자 Let's turn on a fan to cool down the room before our meeting 미팅하기 전에 중간에 안 들렸을 것 같아요 쿨다운 하면 시원하게 만들다예요 그래서 토플라이스 동사가 들어가서 뭐뭐하기 위해서 Let's turn on the fan to cool down the room before our meeting 자 하고 제안을 했더니 No, it's a right turn No, it's a right turn 아니요 우회전입니다 그래서 turn on에 대한 동일어의 함정이었고요 B Yes, it's very hot in here Yes, it's very hot in here That's a good idea 또는요 Yes, it's very hot in here 여기 진짜 찜통이다 정답은 B번 C는 Maybe I'll bring my van Maybe I'll bring my van 네 아 제가 그럼 쟤 뭘 갖고겠다? 봉고차 한 대 부르지 뭐 뭐 이런 거 여자 있어 보이는데요 정답은요 9번에 B번이고요 저는 이 문제를 사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풀 거 아니에요 속으로 야 진짜 치사하다 더운데 선붕이 키냐 에어컨 같은 걸 좀 켜주면 안 돼요 이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어쨌든 이 사장들은 다 짠돌이야 짠돌이 자 10번 들어갈게요 Can you pick up Mr. Cohen at the airport this afternoon? Can you pick up Mr. Cohen Can you pick up Mr. Cohen 요청 뭘 부탁했어? Can you pick up 누구누구 좀 모셔올 수 있겠느냐? Can you pick up Mr. Cohen at the airport this afternoon? 네 그래서 공항에서 누구누구 좀 이따 오후에 모셔올래? A Yes, I picked the smaller one Yes, I picked the smaller one 네 제가 작은 것을 골랐답니다 B I'm afraid I'll be in meetings all day I'm afraid I'll be in meetings all day 정답 B인데요 Can you pick up Mr. Cohen at the airport this afternoon? I'm afraid I'll be in meetings all day 맨 앞에 뭐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죠? 유감스럽지만 I'm afraid 하루 종일 미팅에 가 있을 거다 그래서 공항에 모시러 갈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정답 B번이고 C는 왜 답이 안 돼요? The airport is on lake drive 됐으니까 여러분들 봐주시면 이 드라이브가 보이시죠? 근데 앞에가 대문자로 되어 있죠? 이때 드라이브는 동사로서 운전하다가 아니고요 도로를 우리가 드라이브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도 뭐가 있죠? 종로 1 가 가가 우리가 도로로 의미하는 거잖아요 뭐 어디 어디 로 충정 로 이렇게 로도 도로로 의미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어에도 street, avenue, blue bar 그 다음에 이렇게 드라이브도 도로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의 이름이 뭐가 된다? lake, 드라이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항은 어디에 있다? 종로 1 가에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10번에 B번 되겠고요 11번 뒤에 뭔가 길었습니다 앞에 거부터 확인하죠 요청 됐습니까? 자, could you come in 하면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들어오시겠습니까? 2 플러스 동사하기 위해서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시력 검사를 하기 위해서 좀 와주시겠습니까? 가 되겠죠 비전 하면요 여러분의 비전은 뭐예요? 토익 공부하시는 이유가 뭐죠? 직장 잡아서 돈 얼마 벌고 이러려고요? 뭐 당연한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니까 이럴 때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거 말고도 시력도 우리가 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take a vision examination 하면은 이 뜻은 뭐냐면 시력 검사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could you come in? 하고 요청을 했어요? No at 4 o'clock sharp No at 4 o'clock sharp 아니요 넷이 정각이에요 자, A가 답이 되려면 Are we supposed to meet at 3.40? Are we supposed to meet at 3.40? 우리 원래 3시 40분에 만나기로 되어 있는 건가? 하고 물어봤더니 No at 4 o'clock sharp 아니 넷이 정각이지 이런 뜻인 거고 답될 수가 없고요 B 저는요 더 높은 성적을 받았답니다 C 고난도네 아, 어떡하죠? 저보고 그때 수요일 날 오라고요? 수요일 날은요 어디까지 들려요? I will be 동사의 ing 미래진행형 I will be visiting 하면 제가 그때쯤이면 한창 미래진행형 하고 있을 텐데 I will be visiting I'll be visiting one of our factories one of our factories 하면 공장 중에 한 군데를 방문하고 있을 겁니다 즉, 수요일 날은 병원에 올 수 있다 없다 안과병원에 못 온다란 뜻 되겠죠? 정답은 C번이었습니다 오케이 문제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자, 12번입니다 얘도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사람 이름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얘는 좀 실력자를 위한 문제인 거예요 Will you take June? 하면 먼저 머릿속으로 June이 6월인데 해서 내용이 안 들리는 거죠 근데 Take A to B 하면 뭐예요? Take A to B A를 B로 데려가다라는 뜻이거든요 6월달을 데려갈 수는 없죠 여러분들 그죠? 그냥 사람 이름인 거예요 Will you take June? Will you take June to the next engineering conference? 네 다음번 컨퍼런스에 June이라는 친구를 좀 데리고 갈 수 있겠느냐 June이라는 사람을 데려갈 수 있겠니? No in May No in May 그래서 함정으로 아니요 5월달이죠 B Sure That's no problem 그럼요 문제 없습니다 제가 June을 데리고 다음번 컨퍼런스에 가겠습니다 정답 B번이고 C는 I don't think it's over yet 아주 안 끝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3번 Number 13 Could you make the delivery a day earlier? Could you make the delivery a day earlier? 전체 다 안 들려도 대충 내용은 파악이 되실 것 같아요 Could you make Could you make 요청 Could you make 뭐를 만들어 달래? Could you make the delivery? Could you make the delivery? 여기까지 시작 Could you make the delivery? Delivery 자 무슨 말이에요? 배송을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자 어떻게 만들어 달래요? Could you make the delivery a day earlier? 하루만 일찍 당겨 주실래요? 라는 표현이에요 Could you make the delivery a day earlier? 네 문장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Could you make the delivery a day earlier? 해서 하루만 좀 일찍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즉 앞당겨 주시겠습니까? 하고 요청했고요 다 같이 I might be able to 아 어쩌면 가능하겠네요 B I haven't seen him lately I haven't seen him lately 자 얘가 답이 되려면요 Have you ever seen Have you ever seen Mr. Chair lately? I haven't seen him lately 아니요 최근에 못 봤는데요 No it's a chair No it's a chair 아니요 이것은 의자입니다 정답 A번 되겠습니다 14번 No.14 May I suggest a few changes to the presentation? May I suggest a few changes? May I suggest a few changes? 몇 가지 changes 하면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조언을 드려도 될까요? 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advice를 좀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발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조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That's too large That's too large 너무 큰데요 그거는? Just a few minutes ago Just a few minutes ago 몇 분 전이요 얘도 답이 될 수 없죠 자 힘내시고 집중 저희 남의 C I'd be glad to consider your ideas I'd be glad I'd be glad I would be glad to 기꺼이 제가 동사원형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I'd be glad to consider your ideas 네 당신이 조언만 해주신다면 당신의 아이디어를 기꺼이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조언을 주십시오가 되겠죠 그래서 승낙하는 답변입니다 14번 정답은 C 자 마무리하고 넘어가죠 May I suggest a few changes to the presentation? I'd be glad to consider your ideas 오케이 15번 들어갑니다 오케이 기지개 한번 좀 해보시고요 오케이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어요 많이 남았네 자 어쨌든 안 풀 수는 없잖아요 안 풀 수는 없고 여러분한테 혼자 풀라고 그러면 또 안 풀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또 저를 또 최대한 활용하셔서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15번 이것도 시험장에서 제가 시험 봤던 문제를 변형한 거네요 Could you hold my umbrella 하면 우산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뭐 하는 사이에 While I look for my bus pass 하면 탑승권 버스 패스를 찾는 사이에 우산 좀 잠깐 들어주실래요? 제가 이렇게 말을 버벅거리자면 저는 버스 같은 거 안 타거든요 이런 평민들이 타는 거 뭐 이런 거 안 타죠 뭐 이런 거 안 타기 때문에 버스 패스를 뭐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안 타고 지하철 타요 그래서 잘 몰라요 어쨌든 Look for my bus pass 를 찾는 동안에 우산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A It's the third stop It's the third stop 들리세요? It's the third stop Excuse me Can I Should I take Should I take a next stop for 강남역? It's the third stop 아니요 이것은 세 번째 정거장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irst Second Third 하면은 세 번째 stop 정류장입니다 라는 뜻인 거고 답될 수가 없고요 B Sure I'll take it Sure I'll take it 물론이죠 제가 Take it 받아들이겠다 여기서 뭘 받아주겠다? 우산을 받아주겠다가 되겠습니다 15번 정답은 B C는 제가 그것을 놓쳤다 또는 분실했다가 되겠죠 그래서 Could you hold my umbrella? Sure I'll take it 제가 받아주겠습니다 가 되겠죠 16번 들어갈게요 지겨울까봐 농담했더니 아무도 안 와서 참나 Number 16 Should we contact Mr. Hopkins directly? Should we contact Mr. Hopkins directly? Should we 하면요 뭐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제안이에요 그 사람 마음 속에 권유나 제안이 들어가서 자기의 아이디어를 주장하는 거죠 우리가 연락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뜻인 거예요 Should we contact Mr. Hopkins directly? 직접 연락하는 게 좋지 않을까? His secretary is easier to reach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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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 secretary is easier to reach 발음이 좀 셌네요 His secretary is easier to reach 그러지 말고 차라리 비서한테 연락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거다 라는 뜻이에요 His secretary is easier to reach 됐죠 His secretary 하면 그의 비서가 easier 훨씬 더 쉬울 것이다 뭐 하는 게 To reach Rich는요 어디어디에 도달하다는 말도 있지만 누구누구와 연결하다 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하기가 비서가 더 편할 거야 그분은 워낙 바빠서 정답 A, B는 Turn left at the intersection Intersection 하면 교차로죠 그래서 교차로에서 Turn left 좌회전하세요 오답이었고요 When was that? When was that? When was that? 눈으로 보니까 쉽죠 얘를 안 보고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When was that? 한 알 덩어리처럼 저게 뭐지? 하고 끝나요 When was that? When was that? 언제였었니가 되겠죠 정답은요 16번 A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안 보게끔 하는 이유가 눈으로 볼 땐 쉬운데 막상 들으려면 어렵고 시험장 가서도 마찬가지 지금 차라리 맨땅에 저랑 같이 고생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17번 저 뒤에 나오는 명사 하나를 모른다고 해서 거기에 머리가 딱 막혀버리면 안 돼요 일단은 우리는 시험을 목표로 공부하는 거니까 앞부분만이라도 잡고 있어야 돼 맨 앞에 뭐가 나왔어 여기까지만 시작 could you schedule 요청하잖아요 일정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 뒤에 거 못 들었다고 합시다 could you schedule 일정 좀 잡아주실래요? OK who should I invite? OK who should I invite? 알겠어요 누구를 제가 초대해야 될까요? 자 B I heard that too I heard that too 일정 좀 잡아주실래요? 했는데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I heard that I heard 영국 발음 R이 빠져서 I heard that I heard that too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답 들 수 없겠죠 일정 좀 잡아주실래요? 저도 들었어요 답 들 수 없고요 C On the board of directors On the board of directors 됐습니까? Board of directors 하면요 이사진들 이란 뜻이에요 이사진들 누가 오니 이런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정답은 A번 되겠습니다 질문 확인해 볼게요 could you schedule a luncheon luncheon이 뭔가요? 오찬회 회의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거 우리가 luncheo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오찬회를 좀 일정 잡아주시겠습니까? 답은 아 물론이죠 누가 오시나요? 누구를 초대해 드리면 될까요? 정답은 A번 되겠습니다 17번이었고요 Q로 듣자 집중 이 사무용품들을 구매과로 좀 가져가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could you take A to B 하고 요청했습니다 자 A 권한도네요 그것은 사칭에 있는 거 맞죠? 그죠? 그죠? 자 실력 있는 분들은 아 정답이 A번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었을 거고 나머지 분들은 살짝 긴장했을 것 같아요 B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공식적인 confirmation 확인 그죠? 그래서 공식적인 확인을 뭐 했다? 방금 전에 받았다예요 질문은 뭐예요? could you 요청이에요 요청인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 어울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C He opened a savings account He opened a savings account 네 savings account 하면 통장 계좌를 하나 개설했다라는 뜻인 거죠 정답은 A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could you take A to the purchasing department? 하고 요청을 했더니 아 그거 4층에 있는 거 맞죠? 라는 뜻이에요 그게 뭔데요? 구매과 구매과 4층에 있는 거 맞죠? 정답 A번 되겠습니다 즉 해주겠다는 뜻 되겠습니다 자 19번 Number 19 Hi, I would like to cancel my hotel reservations for next week Hi, I would like to cancel my hotel reservations for next week 그렇죠 실제 시험에서는 식당 예약이었어요 제가 식당 예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를 뭐로 바꾼 거야? 호텔 예약을 좀 취소하고 싶습니다로 바꿨어요 정답은 May I have your name, please? May I have your name, please? 됐습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답 A번 되겠고요 B는 This table is reserved This table is reserved Excuse me, can I sit here? This table is reserved 죄송한데 이 테이블은 뭘 당했다? Reserved 예약을 이미 당했다? 오답 C All the rooms are booked All the rooms are booked 함정 C번이네요 그죠? Excuse me, I'd like to book a room 했더니 All the rooms are booked 죄송한데 모든 방이 다 booked 예약을 당했다 따라서 너한테 줄 방은 없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내용 자체가 Cancel 취소하고 싶다요 그러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가 되겠죠 정답 19번에 A 20번 몇 문제 안 남았어요? I'd like to interview Miss Sanchez for an article I'm writing 요청 I'd like to interview Miss Sanchez I'd like to interview Miss Sanchez 여기까지 쓰이자 I'd like to interview 누구누구누구 그래서 누구누구씨를 인터뷰 좀 하고 싶은데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한데 그분은 바쁘십니다도 되고 아 네, 잠깐만 기다리셔도 가능하겠죠 A It's on page 7 It's on page 7 of the business section 네, 비즈니스 섹션의 7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그 기사가 몇 페이지에 있니? 라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따라서 A번은 답이 될 수가 없었고요 자, 저는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인터뷰를 원합니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Are you the reporter from city news? 아, 당신이 혹시 그 city news라는 곳에서 오신 기자십니까? 가 되겠죠 즉 Are you the reporter from city news? 즉, 이 여자분은 누군가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올 거라는 걸 사전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요 김선경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 혹시 영단기 신문에서 오신 기자십니까? 가 되겠죠 정답은 B번 되겠습니다 Are you the reporter? Are you the reporter from city news? 그 다음에 C No, she hasn't received them yet 답될 수 없었습니다 No, she hasn't received them yet Number 21 Would you like to review the sales figures sometime today? Would you like to review the sales figures? Would you like to review the sales figures? 됐습니까? Sales figures 하면요 판매 수치를 review review 뜻은 검토하다 Look over Check over Go over 다시 Look over Check over Go over 하나 더 review 해서 검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Would you like to review? 하면 이따가 저하고 함께 판매 수치를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제안했어요 I think they have a great view I think they have a great view 아, 정말 그곳은 전망이 끝내죠 I think they have a great view I'm free this afternoon Sure 빠진 거예요 앞에 sure Oh, yes 가 빠지고 I'm free this afternoon I'm free this afternoon 네, 이따 오후에 저는 I am free 또는 I am available 정답 B Is it on sale? Is it on sale? 아, 이거 세일인가요? 요가 되겠죠 그래서 동일어위이 함정이었습니다 자, 정답은 P번 되겠습니다 22번 Number 22 Let's put flower arrangements in the event hall Let's put flower arrangements Let's put flower arrangements Flower arrangements 참 파트 1에 잘 나오는 거죠 꽃들을 배열하고 정리해놨으니까 꽃꽂이를 말하는 거예요 꽃병이나 꽃꽂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Let's put flower arrangements 하면 꽃병이나 꽃 같은 것을 놓자라는 뜻이죠 어디에다가 Let's put flower arrangements In the event hall 네, event hall에다가 꽃꽂이 같은 걸 좀 갖다 놓자 I've already made my seating arrangements I've already made my seating arrangements 너 그 콘서트 예약했냐? 응, 나는 벌써 다 해놨어 I've already made I've already made my seating arrangements My seating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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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문장이네요 자, B Yes, they'll look nice with the tablecloths Oh, that's a good idea Yes, they'll look nice with the tablecloths 즉, 좌석 예약을 저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B번에 네, they will look nice 네의 뜻은 뭘까요? 꽃꽂이 해놓은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그 꽃꽂이가 뭐하고 상당히 잘 어울릴 것이다? 식탁보와 매우 잘 어울릴 것 같다 정답은 B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3번입니다 자, 호주 발음인데요 Would you make Would you make 요청이네요 좀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Would you make 50 copies of Would you make 50 copies of this schedule, please? 네, Would you make 50 copies 하면 50부만 좀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즉, 복사해 주실래요예요 그래서 호주 발음이고 영국 발음에서는 schedule 발음을 schedule이라고 합니다 스크립트 보시면서 호주 발음 한번 파악해 보세요 Would you make 50 copies of this schedule, please? 됐습니까? 자, 여러분 중에 A번을 고르신 분들은 왜 A번이 틀리지라고 하실 텐데요 정답은 B번이고요 만약 B번이 없잖아요 그러면 A번이 정답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중답안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둘 다 답이 될 수 있는데 가장 질문에 포인트를 잘 맞춘 게 B번이에요 B번이 없었으면 고난도 문제로서 정답은 A번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A번 보시면 I'm scheduled to go now 자, 그 뜻은 뭐냐면 나 지금 가야 되는데 즉, 네 부탁을 못 들어줘 나 복사할 시간이 없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번도 분명히 답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B번에 of course가 나왔어요 그럼 지금 질문의 유형이 뭐죠? 요청이잖아요 뭐뭐 해줄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질문에 가장 적합한 거는 바로 B번이 되겠습니다 B번에 of course가 되겠죠 만약 B번이 없었으면 그 다음 정답은 뭐가 된다? 거절하는 뜻으로써 A번에 사실 나 지금 가게끔 일정이 잡혀 있는데 지금 나 지금 가야만 하는 데가 되겠죠 자, A번은 왜 또한 지금 B번의 답이 밀리냐면요 이 A번은 뭐에 대한 답도 가능할까요? 너 공항에 언제쯤 출발하기로 되어 있니? 라는 웬? 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원래 질문의 요지인 would you make? 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가장 적합한 정답은 B번이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혹시라도 A번을 고르신 분 계시면 실력이 있으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근데 조금 더 신중하게 B번까지 듣고 가장 적절한 정답을 골라주셔야만 합니다 잘해주셨고 자, 24번 넘어갈게요 컴퍼니 디렉토리 하면요 회사 내부에 어떤 직원들이 근무하는지 명단에 다 적혀진 인명부를 우리가 디렉토리라고 해요 그래서 could you add my name? could you add my name? could you add my name? 자, 당신 모음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제 이름을 어디에다가? 회사의 인명부에다 라는 뜻입니다 동사 add가 안 들렸을 거예요 원래 이렇게 모음이 잘 안 들려요 could you add my name? 하면 제 이름도 인명부에 넣어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하는 거죠 could you add my name to the company directory? how much would you like? how much would you like? how much would you like? 하면 얼마만큼 필요하십니까? 가 되겠죠 how much would you like? 답될 수가 없겠죠 B no, I took a different route no, I took a different route 너 아침에 경부선 타고 왔니? no, I took a different route 아니, 나는 다른 경로로 왔는데 경로 route 또는 route 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교통수단을 타다 할 때 태익동사를 쓰거든요 no, I took no, I took no, I took a different route different route 아니, 나는 다른 경로로 왔어 see louise can do that for you louise can do that for you I'm sorry I am not in charge of that 미안한데 내가 담당자가 아니고 louise가 그것을 처리해 줄 거야 즉, louise에게 물어봐라 정답 see 제3의 정답이었습니다 네, louise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해 줄 수 있을 거다 정답 see 자, 마지막 25번입니다 no, I can help organize the employee directory on your desk around 3pm 평소문이지만 제안이에요 제가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뭐 하는 거를 정리정돈하는 걸 I can help organize the employee directory on your desk around 3pm 자, 볼게요 I can help organize the employee directory 아까랑 똑같아 company directory 또는 employee directory 전부 다 임명부예요 직원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 그래서 야, 네 책상에 있는 거 있잖아 그 직원들 임명부 그걸 내가 정리정돈하는 거를 좀 도와줄게 몇 시에? 한 3시쯤에 그 뜻은 3시쯤에나 내가 시간이 되니까 그때 좀 도와줄게 라고 제안한 거예요 I can help organize the employee directory on your desk around 3pm 그렇다면 누가 제안했으니까 고맙다 또는 거절하거나 둘 중에 하나 Sure, I can review your files if you want Sure 네, 함정이네요 Sure 아, 물론이죠 I can review your files if you want I can review your files if you want 원하신다면 제가 당신의 서류를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상대방이 내가 너를 위해서 뭐 뭐 해줄게 라고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A번은 오히려 반대로 저 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라는 거에 대한 답변이라서 A번은 완전히 고난도 함정이었고요 B Yes, make sure your desk is nice and tidy 네, 당신의 책상이 확실히 깨끗하게끔 해놓으십시오 C Thanks, but I think I can manage it Thanks, but I think I can manage it 됐죠 답은 C번이라 쉽게 느껴지지만 사실 A번, B번 상당히 미묘한 차이가 있는 함정이었어요 다시 한번 마무리 할게요 I can help 해서 지금 질문 자체가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제안이에요 그럼 제안에 대해서 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든 혼자 그럭저럭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은 C번입니다 A가 답이 되려면 질문이 뭐가 돼야 돼요? Can you help me organize? Can you help me organize the employee directory? 라고 한다면 물론이지 I can review your file if you want 네가 원한다면 내가 한번 검토해 줄게 그래서 A번은 상대방이 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라는 요청에 대한 답이 되니까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정답은 그래서 25번 바로 C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바로 11차 기타 의문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책 덮으시고 나면 제 복습 음원 학습 게시판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운받으셔서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주십시오 이 유형은 시험에 꽤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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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